자, 펜시아 골프클럽 프레스코스 1번 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대결 한번 좀 해 볼까 하는데요. 남녀말씨 같은 키에서 치나요? 그것도 정해야 되는구나. 아니, 담임은 저거 빼치러 가야지. 거리가 30, 50야드 차이나. 일단 1번을 치는 거 보고 저희가 2번 홀 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같아서 그래. 우리 고객님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타수가 제일 잘 나와서 1등 하면 우리가 1등이고 꼴등한 사람이 오늘은 저희가 치아 하나씩 뽑기로 했거든요. 치아 하나씩 뽑기로 했거든요. 네? 치아를 뽑아야지, 저러봐. 골다리야? 아니. 자신감이 있구먼. 썩은 거. 저는 오늘 다미가 무조건 우승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내가 다미 가만히 둘 거 같아? 아니, 아니. 아이들한테 이거 안 돼요. 다미 오늘 백두리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아니, 이거 안 돼요. 축하를 떨어뜨려는. 오케이. 그러면 다미가 화이트 치고 우리가 레이드리로 가는 걸로. 지금 이 벙커를 넘기려면 여기서 치면. 165면 넘어가요. 여기 넘어갈 수 있죠. 좀 빨리 좀 합시다.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응부하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꼴찌했던 팀이기 때문에 우리 안정환 캐디가 오늘 신중하네요. 빵카만 넘기면 되고 못 넘기면 좌측 핀 있는데. 빵카 충분히 넘어갈 거 있죠. 왼쪽 아이핏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남겨 죽잖아요. 아니, 저 왼쪽으로. 아니. 그냥 다미가 치게끔 해요. 저 배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떨릴 거예요. 우리 대회에서 우승도 해봤었다는 우리 이담 선수거든요. 신 좋다. 멀리. 해남에서 왔어요. 해남에서. 해남에서. 1번 홀티샵.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완원.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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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났어. 막창 아니야? 아니, 아니야. 오케이. 미쳤다. 좋아, 좋아. 좋아요. 대박. 야, 김민 씨도. 그러니까 뒤로 가야 된다니까요. 뒤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스윙이.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떨릴 텐데 스윙이 그대로 스피드를 가져가시네요. 잘 친다. 감사합니다. 야, 삼아. 잘 친다, 너. 감사합니다. 야, 왜 이리야. 자, 우리 임수민 어린이. 이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구력이. 어우, 스윙가. 2년 6개월. 아이디어, 아이디어. 이야, 수민이. 조심조차. 오우! 오우! 야, 조심하세요. 야, 카메라 쪽으로. 나이스. 안전하게. 야, 임수민. 야, 지란주하고 너무 단다. 지란주. 잘 친다. 잘 치죠? 잘 친다. 초등학교. 고맙다. 아니, 헤드 돌아가는 거 봐. 가자, 우리는. 빨리. 자, 이제 레이디 C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리듬만 잘 자고. 너무 걱정. 리듬만. 이야, 천라운딩 1번을 잘 췄으면 좋겠다. 잠시만요. 끝! 끝! 잘한다. 나이스. 아이씨, 아이씨. 아니, 언니 같이 쳐야겠어요. 아이씨, 아이씨. 6개월 된다. 6개월 된다. 같이 쳐도 되겠지? 다 같이 이제. 뭐라고요? 다 같이.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우리 세 사람이 승비용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 현지 양이 치자마자 우리 승훈이가 언니 같이 쳐야겠어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서 다미가 다 같이, 다 같이. 아, 참 대단하네. 야, 다미 좋아. 야, 우리 어린 친구들. 잘 친다. 굿샷. 감사합니다.